자 아 네 더크로스는 딱 거기까지만 할게요. 아 제가 빨리 들어봐야 되는데 궁금하네. 음 그리고 이제 제 저도 이제 놀랬는데 저 유튜브를 지금 하다보니까 이제 제 친구 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 중고등학교 친구 진짜 해서 정말 친했던 친구예요. 같이 막 킹오브하고 놀던 친구인데 음 그 친구가 또 이제 신발 관련해 가지고 또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신과 함께 슈리우스라는 채널로 지금 하고 있던데 처음에 그 친구인 줄 몰랐죠.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노래 추천한 이 노래나 한번 해봐라고 했던 게 김경훈씨의 이수라는 노래예요. 제가 사실 김경훈씨 노래 중에 이수라는 노래를 제일 좋아합니다. 정말 너무 사랑해요. 근데 어떻게 이 친구가 그걸 또 기억을 해줘가지고 또 그거를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해줬어요. 그래서 그 친구한테 고맙다는 마음으로 또 이 노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한번 해보고요. 음 이제 친구 채널도 같이 구독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채널 이름은 신과 함께 슈리우스 신발 관련 채널이고요. 이벤트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보니까. 제가 한번 김경훈씨의 이수우 한번 해볼게요. 피로야 네 덕분에 한번 한다. 이제는 너를 보내려 해 아무것도 그립지 않은 세상 속에 그저 나 혼자로만 살아보려고 해 함께는 너를 향한 슬픔도 내겐 힘이 되던 시간들이 있었지 울수라도 있었던 그땐 행복해서 울수라도 있었던 그땐 행복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와 함께 했었던 많은 날 동안 다른 순간도 그런 널 볼 때마다 가슴 아팠어 아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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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세상에서 만날 것을 잘못 만났기에 잘못 만났기에 지금 우린 지금 우린 지금 우린 이렇게 헤어지는 망치는가 바 아아 노래가 음이 너무 안 들리네요. 박자가 안 맞네요. 조금 반주가 커야 될 것 같아요. 좋은 노래를 망치는가 아닌가 모르겠지만 좋은 노래를 망치는가 아닌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들으시고 나서 원곡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이젠 떠나가도 괜찮아 나에게는 더 이상 널 위해 눈물도 없어 마음의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어 아마도 아마도 다른 세상에서 만날 것을 잘못 만났기에 잘못 만났기에 지금 우린 지금 우린 지금 우린 이렇게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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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저 내 귀에 말 들리는 말 네가 닿지 못해 아픔으로 아픔으로 나에게 나에게 돌아오고 있어 돌아오고 있어 조금 이번에 친구를 위한 거라서 편하게 불렀어요. 피로야 고맙다 감사합니다 고맙다 감사합니다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